오늘은 헷새드의 힘, 홈런과 번트를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있죠 이 사람이 젊은 작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문을 구하길래 젊은 사람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글이 너무 과장스럽다고, 과장하는 표현 쓰지 말라고 영어시 표현이니까 very라고 써야 되는 부분에 매우죠 매우, very라고 써야 되는 자리에 infinitely, 우리도 뭐 인피니티비드가 하신데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무한한, 이런 식의 단어로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꼭 infinitely라는 단어를 써야 될 자리에 쓸 수가 없지 않느냐 very 정도의 그런 단어를 막 남발하면 진짜 필요한데 못 쓰는 거 아니냐 수식어를 붙이는 데 절제가 필요하다 저도 이런 글 읽고 난 다음에 수식어 잘 안 붙이는 식으로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담담하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SU루시가 지적했던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죠 지나친 과장이 문제지만 또 반대로 지나친 축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뜻을 다 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 반대적인 아쉬움이 있는 단어가 해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해세드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을 해도 다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이게 해세드입니다 해세드인데 영어는 진짜 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해세드를 번역하는 걸 보면 제일 많이 번역하는 게 인자라고 번역했고요 인자, 인해, 사랑, 은혜 또는 NIV 같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해세드는 또 카인드니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친절, 자비, 충성 그러니까 부패식이에요 온갖 좋은 단어 다 긁어 모아서 해세드를 문장에 맞게 그때그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해세드가 나오는 데가 10편, 23편 6절에 나오거든요 제일 마지막 자리에 내 평생의 여우와의 선하심과 토부 선하심 좋게 만드신다 그런 뜻이죠 결과가 좋다 이게 토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에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토부 토부하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자하심 이게 해세드거든요 그런데 이 해세드를 NLT에서 번역하기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를 것인데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Unfailing Love으로 번역했어요 지겨감은 뭐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Unfailing Love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한테 맡겨놓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고 꼭 붙들고 가시는 그 사랑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내고야 많은 사랑 그게 해세드예요 이 정도 설명이 돼서 다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세드를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해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세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루키 전체의 주제가 해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세드는 그냥 해세드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번역되지 못하는 걸 자꾸 번역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해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 단어에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거 모르십니까? 인테그리티 이런 단어는요 번역이 안 돼 이거 뭐 충성, 정직, 성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다 담지 못해요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는 요셉 같은 거예요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항상 정직한 거 항상 성실한 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재하리오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인테그리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말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인테그리티가 없기 때문에 단어가 없다고 맞는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많으니까 또 한국에 없는 단어가 또 있죠 한자로밖에 없어요 어제, 그제 이런 거는 오늘까지도 있죠 한글이죠 순수 한글 오늘 한글 어제, 그제 과거에 관한 거는 우리나라 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미래, 내일이 없어요 내일 내일이 뭐죠 한국말로? 내일은 한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형 민족이라고 과거에 관한 단어들은 굉장히 많은데 미래가 없다고 미래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이게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없는 단어들 우리나라에 또 없는 게 구속이에요 리뎀션이라는 단어도 사실 번역이 되게 힘들거든요 한자로만 쓰지만 가슴에 팍 와닿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해세드라는 거예요 해세드를 꼭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이거예요 루키 전체의 흐름이 해세드인데 해세드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세드 그거를 붙들고 루스의 해세드가 나타나고 루시 다시 또 보아스의 해세드를 만나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나오미의 해세드를 만나게 돼서 이 해세드, 하나님의 간섭하는 사랑이 막 흘러가가지고 이게 전체를 다 풍요롭게 만들고 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세드가 흐르면 정말 멋진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해세드가 한번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세드를 가르치고 부모에게 해세드가 흘러간다 그러면 모든 난감과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해세드거든요 그 해세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해세드의 출발은 어디냐 해세드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해세드를 또 다른 말로 신약에서 번역하면 불쌍력이 되는 거예요 그 Have mercy on me 할 때 불쌍력이다 Spranker, Dizomai 그것도 해세드예요 사실은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 그게 해세드라는 것입니다 추래국계도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34장 6절을 보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인자가 뭐겠어요? 해세드, 해세드가 많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시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을 보니까 여우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해세드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쏘이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해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불행하고 너무 어둠의 그림자가 심하고 그렇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나이는 먹었지, 도울 사람들은 없지, 막막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때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해세드가 있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사랑, 섭리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세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될 줄 알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해세드가 사라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조롱하고 아무도 도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나오미가 해세드가 사라졌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다 파괴되었고 미래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래서 이 집안이 해세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예요 왜 해세드가 없습니까?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해세드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루시 해세드를 붙들은 순간에 이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해세드를 붙들은 그 순간에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나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해세드를 붙들은 그 순간 그 해세드는 뭐냐면 어머니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해세드예요 루시 해세드라고 하나님의 해세드를 붙들고 어머니를 도와야 되겠다는 시어머니를 돕겠다고 하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게 해세드거든요 해세드를 가지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 개시하잖아요 지금 나오미는 나가 떨어져 있죠?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슬픔과 불안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세드를 붙들었던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절망해서 방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루시 제안한 게 뭐냐면 내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 지금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아서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2장 2절 보니까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삭 죽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종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나라나 복지 제도가 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굶는 사람이 있으면 구유를 해주는 그런 단체도 있고 잘 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 복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나 복지 제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약한 자를 돌보는 거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지 제도가 뭐냐면 그게 이삭 죽기라고요 이삭 죽기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거둘 때요 귀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신병기 24장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이렇게 소를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러면 코너 돌면 귀퉁이가 깨끗하게 안 되잖아요 직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잖아요 그럼 그거 가서 낫으로 낫으로 깔끔하게 베지 말고 그냥 흘려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 죽기입니다 사실은 코너를 가난한 사람들, 동물들 먹도록 이렇게 여유 있게 놔둬라 신병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과부다, 나는 가난하다 이거 선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스는 어때요? 수치스러운 것을 감수하고라도 어머니를 먹여 살린다 그러면 뭐든지 살 수 있어요 그게 헬세드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뛴다 그러면 무슨 수모 멸시천 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헬세드예요 하나님을 향한 헬세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나라 장군 한신이라고 있죠 한신 한신이 불량배가 조그만 놈이 이렇게 칼은 큰 거 차고 다녀 내 가랑이를 기어 그랬더니 안 싸우고 기잖아요 왜요? 나라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량배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하면 기는 거죠 왜요? 더 큰 걸 생각했으니까 그게 한신 장군의 얘기에서 헬세드라고 오늘 제목을 삼았죠 일꾼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들을 보면 훌륭한 선수는 홈런만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홈런과 번트를 둘 다 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돼요 홈런도 쳐야 되지만 어떤 때는 홈런보다 중요한 번트를 대야 될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신 장군은 가랑이 길 때는 뭐예요? 이때는 번트를 대야 될 때예요 번트 대잖아요 그때 홈런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낮아지고 희생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중요한 게 뭐냐면 헬세드가 임하게 되면 대부분 번트 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홈런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버려움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내가 이게 고려청자야 그래서 고려청자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만 하려고 그러지 허들의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뭐라 그러죠? 이게 사발 그릇이에요 이런 거 길거리 다이소에서 파는 천 원짜리 사발 그릇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 쓰임 받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요 예배 분위기에 맞게 어떤 때는 갑자기 찬양이나 이렇게 성기 있는 사람들이 눈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성량의 찬양은 누구한테 시키면 되고 이렇게 시키면은 토요일에 저녁이라도 시키면은 그냥 하루 저녁에 준비해가지고 주일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 와서는 좀 자본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제 그냥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영 형제하고 시현 자매하고 사실은 가요 아니에요? 가요? 그렇죠? 그런 건데 인생이라는 거 조영남 노래인데 조영남 씨가 작곡한 건데 근데 그게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켰더니 하루 만에 어저께 저녁 예배 때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내가 이제까지 들은 것 중에 그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만큼 못할 줄 알았어요 원래는요 사실은 남자 혼자 솔로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시현 자매한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현 자매가 노래 욕심이 있어가지고 혼자 부르겠대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고정하시라고 내가 그러지 말고 이거 이지영이 해야 된다고 이지영이 같이 해야 된다고 근데 시현이 제가 소화를 해서 아픔을 하고 또 자매가 부르니까 묘한 좀 대립되는 게 있죠 저런 다른 거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키를 올리면서 화음을 이루면서 정말 멋지게 찬양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게 쉽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성악가다 이러면요 아니 저를 뭘로 보고 하루 전에 연락하십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적어도 며칠 전에는 연락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쓰임 받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쓰임 받기 쉬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허드렛 일 시켜도 아멘하고 가고 아무 때나 시켜도 좋습니다 새벽에 불러도 나갈 줄 알고 전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훌륭한 일꾼이구나 지금 번트 되라고 그랬더니 번트를 되더라고요 원래 홈런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홈런 치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환호성이고 다 좋아하지만 홈런과 동시에 번트도 될 줄 아는 사람 그게 헷세드라고요 루시 이런 헷세드가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렇게 번트라도 되겠다고 나가는 헷세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우연히 만났겠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죠 또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 왔대요 이게 마침 왔겠어요? 하나님이 끌고 왔으니까 왔는 거지 우연히 마침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트되는 자세로 시어머니 살리겠습니다 하면서 수치를 감수하고 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드에서 시어머니를 살리겠다 하는 루시 헷세드로 넘어올 때 증폭이 되죠 또 루시 헷세드가 있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보아스 헷세드를 만나요 율법정신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또 하나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런데 여기 참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루시 믿음이 좋았는가 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헷세드를 믿었기 때문에 원래 코너 귀퉁이에 있는 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수하다가 흘린 거 있죠 말 그대로 이삭 죽게 흘린 거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2장 7절을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거 겁도 없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귀퉁이 있는 거 주워가야 되는데 이렇게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있으면 단 사이에서 그거 좀 주워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싫어한 것들이 더 많겠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쭈삐쭈삐 하지 말고 어떻게 요구하세요 요구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말을 하고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치사하게 뭘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 도움 요청을 해요 이런 사역이 있으니까 같이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같이 일합시다 그게 제안하게 될 때 사역이 10배 이상 커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해세드를 믿었기 때문에 루시 제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아스의 해세드가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 사실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의 명하기를 이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이 코너링 코너 할 때 신명기 24장 같은데 이게 귀퉁이를 남겨두라 그럴 때 이게 명시된 율법이 없어요 그럼 코너를 얼마큼 남겨야 돼요? 각도로 몇과 몇 얼마 정도의 각도를 돌아야 되고 얼마큼 남겨야 되고 아니면 귀퉁이에 몇 분의 몇을 남겨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귀퉁이 남기라고만 돼 있지 얼마큼 남겨야 되는지 얘기가 없다고요 범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색하게 적용할 것인가 관대하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성경의 규정이 없으니까 귀퉁이 조금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의 싹쓰라고 부르고 1%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보앗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가난한 사람 돕겠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귀퉁이를 많이 남길 뿐만 아니라 이게 중간에 떨어진 것조차도 주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야 그래서 이걸 관대하게 적용을 해요 이게 헬세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부응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룰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룰이 없는 것이 있을 때 룰이 없으니까 멋대로 하자가 아니고요 이 룰을 적용을 잘해야 된다고 이거를 관대하게 적용하느냐 인색하게 적용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11조도 물어요 목사님 11조를 세전에 내야 됩니까? 세후에 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세무서 다니냐고 왜 나한테 묻냐고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에 그냥 세금 내기 전에 액수에 11조를 할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거 좀 반대한 거 아니에요 세금 다 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에서 얼마 차이가 날까? 큰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어쨌든 지키긴 지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그 마음을 또 보시겠죠 너가 그렇게 인색하니? 이런 거죠 내가 볼 때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분이 있어요 매출액의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매출액의 11조를 드리는 건 저도 대가 해도 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소매업이나 이런 거 하면 매출액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되게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그분의 양심이에요 내가 볼 때 되게 관대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어떤 분이 이익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걸 또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 이렇게 룰이 없을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헷새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보아스의 헷새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규팅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실 때 이건 가난한 자 도우라는 얘기야 떨어진 이삭까지도 줄 수 있도록 허용할 거야 이런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줘라 이게 최소예요 그리고 최대는 뭐죠? 헷새드 무한대의 사랑을 보여줘라 여기까지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헷새드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룰이 그 헷새드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돕겠다 이제는 보아스가 룰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보아스의 헷새드가 나와요 다시 마지막 나오미의 헷새드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사실 노심초사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사회 아시죠? 그 여자 혼자 내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이거 혹시 엉망진창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또 남자들에게 욕이나 보이고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노심초사했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헷새드를 주셨구나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배표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여자잖아요 이게 곡식 구하러 나가고 하면 해코지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대사이에 그래서 분명히 이건 어려움 당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보낸 거예요 굶어 죽기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무사히 돌아온 거 보니까 그리고 거기 나중에 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종들에게 보아스가 손대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저 여자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건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가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헷새드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나오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루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새드 하나님의 unfailing love가 지속되고 있구나 그래서 나오미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돼가지고요 이 헷새드의 흐름이 돌면서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게 루키예요 이게 교회고 이 루키의 기초를 이루어서 이제 다윗왕궁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왕궁은 어떤 곳이냐 헷새드의 왕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돼서 서로 배려하는 이런 무한대의 사랑 이런 무한대의 헌신 이게 있게 될 때 다 살아나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외양간을 먼저 고치라 그런데 저는 이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소 잃어도 외양간 고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까지 그 외양간 망가져서 이 꼴됐는데 뭐예요 아니에요 지금에 늦지 않았어요 다시금 붙들고 나와야 되고 지금 외양간 고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미 집에 이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이 외양간을 다시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루시였다고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에도 이렇게 외양간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해세드가 임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세드가 임해서 하나님의 해세드를 붙들은 순간에 다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루키의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한 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달람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가족과 질병의 어두움이 있죠 질병의 어두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질병의 어두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해세드 능력으로 물리쳐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람예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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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